2월 6일 터키 대지진으로 인하여 내진 설계와 지진대 피유령 등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터키 대지진은 킬러 펄스에 대한 언급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킬러 펄스의 진동수는 지진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3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킬러 펄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터키 대지진의 경우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연구 목적으로 언급을 해본다면 만약에 정말로 한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다면 5층과 30층짜리 아파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진동수에 있으며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1초당 진동을 반복하는 횟수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또는 빨리 흔들리는가를 뜻하는 수치입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으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에 맞춰 흔들리게 되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고유한 진동수를 갖는 지진파가 여럿 발생하게 되며 이 가운데 가장 우세한 지진파와 고유 진동수가 같은 건물은 공명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때는 20층, 95년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때는 5, 6층 건물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마모토 대지진은 주기가 1, 2초인 흔들림과 0.40.6초인 흔들림이 강했는데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흔들림이 대부분 이 유형이고 킬러펄스 즉 주기일 2초 흔들림은 목조주택에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어서 당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